뒤에 김현곤 우열필님께서 평신조 한산도 야음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중들을 위해서 한산도 야음에 대해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우리 몸무게 접근자 되세요. 한산도 야음은 1593년 10월경 이순신장님께서 작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국 청정의 어린 온절북의 한시입니다. 지금 재성당에 가시면 주륜에 올려져 있을 겁니다. 한산도가와 함께 이순신장국께서 작사한 시조 중에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곡은 한문학 박사인 조신호 선생님께서 국문으로 번역하시고 국화가페 염이나 카페적이신 석촌 김용욱 선생님께서 편집하여 서강제의 악보에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 시조장의 경험은 없지만 지난해 정주 이순신장국 시조장 발표회 때 이중창으로 한국 부른 경험이 있어 가지고 이 곡을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시조에 입문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이 장소에 저희들은 시조에 입문해 가지고 우엠코드로 와서 옆에서 박수가 치다 이 자리에 앉는 게 저희들에게 큰 영광입니다. 이가 혹시 좀 가렵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숙해 가지고 저희들의 악보를 뽑아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갈 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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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곡에 좀 들으라 신랑곡에 좀 들으라 St. John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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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으 으 으 아 가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천 지에서 역감지름 푸른 산종을